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 구 재정과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 구 재정과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국내외 도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일권역과 이권역으로 나뉘어 일권역은 6월 16일 오후 3시 신수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진행되고 이권역은 6월 13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진행됩니다. 마포구 주민, 직장인 등 100명, 권역별로 50명씩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권역별로 선착순 모집하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신청과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